2021년 12월 21일 스타트!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크리에이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구 계십니까?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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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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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녕. 저기요. crest 누가 왔다갔나..? 누가 왔다갔나..? 분명히 이불이 움직였는데.. 귀신 기운은 안 느껴지고.. 어디 계세요? 저기요.. 당신 뭐야? 당신 뭐야? 어디있어? 뭐야? 귀신이야 당신? 당신 귀신.. 당신과는 감당하고.. 지름을 걷고.. ? 장기.. 잠시만요 아까 이불을 움직인 거 여러분들 봤죠? 아까 이불을 움직인 거 여러분들 봤죠? 끌어당겨서 이런 거 봤죠? 맞죠?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마 입에 대기는 그렇고, 피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찐득찐득해요. 혹시 당신이 지금 돌아가신 걸 모르시는 겁니까? 그러세요? 저기요. 당신은 사람 아니에요. 저기요. 피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의 장난인 것 같은데.. 드라이버가 있고.. 온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온기는 없고.. 잡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옷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있구나.. 냄새.. 냄새.. 미쳐보는다.. 대신에 여기는 지금.. 나중에는 좀 더 세질 것 같긴 한데.. 느낌이.. 나중에 조금 더 세질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조금 더 세질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조금 더 세질 것 같긴 한데.. 관리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겉에는 잡초가 무성해도.. 안에는 관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곰팡이도 많이 안쓸고 바닥에 그렇게 먼지가 쾌쾌히 쌓이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더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곰팡이가 쓰려고 그러진 않아요. 저는 아까쯤에.. 귀신의 기운이 아예 안 느껴졌거든요.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잡기였던 것 같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있을 법 했었어요. 진짜로.. 이거 괜찮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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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솔직히 조금 느꼈어. 차라리 사람이라도 있어라. 차라리 노숙자라도 있어라. 좀 위험하긴 해도.. 여기가 이런 데에요 여러분들. 여기가 이런 데에요. 주변에 아무도 농갑하십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다.. 논밭입니다. 다 논밭인데.. 이렇게.. 저런 집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데.. 쓰레기 버려져 있고.. 그런데 이렇게 다 죽어있고 나무도 조금 으스스하게 이런데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숨어 살기에는 딱 좋다 그거지 여성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음 시간에 전해보았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